사람들의 치여 살아서 가족이고 친구고 배우자고 다 부질없기에 이제는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는 게 고생이란 말은 바로 인간관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몸이야 힘들면 쉬면 회복되지만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 결국 마음의 병을 만들게 되죠. 요즘엔 다들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리고 또 깎아내리지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의로든 타의로든 혼자 떨어져 있게 돼서 그 고독감이 두려워 떨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전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 없게 됐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혼자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고독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혼자인 사람을 우리는 외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시선으로 혼자인 사람을 바라보지만 정작 그들을 바라보는 자신들은 우리 속에서 하나도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 속을 벗어날 용기가 없어서 또는 그저 익숙함에 젖어서 지지고 볶으며 아둥바둥 버텨가고 있을 뿐입니다. 자발적 외톨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외톨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모로 삐뚤어져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자발적인 외톨이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자발적으로 혼자가 된 사람은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즐기며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럿이 함께할 때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혼자인 것을 잘 즐기는 사람은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라 혼자일 때와 또 여럿일 때 그렇게 균형을 잘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당당하게 혼자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년이 활짝 피기 때문입니다. 고독함 속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유 여럿이 함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는 자유입니다. 아무리 마음 맞는 친구들이라도 일정을 맞추고 또 모두가 마음에 드는 여행을 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어딜 가서 구경하고 어딜 가서 다 같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을지도 고민이죠. 각자가 조금씩 희생을 해야 그나마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혼자 떠나는 여행은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이고 또 자유가 주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고 해서 꼭 몇 밤 며칠이 아니라 당일치기도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는 전혀 뜻하지 않게 관심을 보이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에 관심이 있고 좋아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건 우리에게도 신선한 충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훌쩍 떠날 수 있는 자유 그 자체는 우리의 시야를 맑게 해줍니다. 온전히 자신이 원하는 속도로 걸으며 새로운 것에 눈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를 맞추거나 보고 싶은 것을 뒤로 한 채 서둘러 발길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적이 꽤 많습니다. 이제 혼자라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몇 시간이라도 쭈그려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자아가 단단해진다. 혼자인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마치 본능적으로 혼자서 처리해야 하고 또 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혼자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누군가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모든 일들을 혼자서 돌파해내겠다는 굳센 의지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불평불만을 드러내며 투덜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직접 해결해가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점점 두터워지죠. 누구도 아닌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만큼이나 세상 살아가면서 든든한 배경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늘 쾌활하고 긍정적이면서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잘 버텨내는 한 그루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어떤 일이 닥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게 됩니다. 세 번째, 스스로에게 몰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하루하루 변화하는 자신을 보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몰입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아실 겁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에 그야말로 미친 듯이 신들린 듯이 빠져들어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면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되죠. 코로나19로 인해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않자 집에서 혼자 즐기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거나 어플을 통해 독학으로 악기를 배웁니다. 또 글을 쓰거나 캘리그라피를 익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럿이 함께해야만 즐거운 일인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혼자 하는 즐거움과 몰입의 참맛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를 넘어서 지금 미국에서는 대퇴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매월 평균 390만 명이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는 무려 450만 명이 그만두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 봉쇄 기간 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일하는 것에 적응이 되면서 다시 출퇴근하려니 사람들과 같이 생활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참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둬 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세계를 맛봤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고독의 참맛을 드디어 맛보게 된 겁니다.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라지만 인생에서의 성공도, 행복도, 그리고 평화도 혼자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힘을 믿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무리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몰입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꽃피는 말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